Pay attention to가 뭐뭐에 주의하다, 집중을 기울이다,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잖아.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의미하는 건 아니야. 너가 거만해 아니면 너가 무시해 또는 거만해 너 나쁜 놈이야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. 이거지 지금. 첫 번째 문장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 키워드네.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한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너 나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. 자 1번 문장 2. 그것은 이게 뭐야? 앞 문장은 그냥 반영하는 거야. 딱딱한 사실 딱딱한 건 뭐야? 바뀌지 않는 거지? 명백한 사실을. 제한이 있어. 한계가 있어. 사람의 수에 우리가 아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의 수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를 그들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의 관계가 있다. 이래서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안 그리고 그런 거다. 내용이 같은 문장이지. 그리고 요거 요거야.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믿는다. 사람의 수. 사람의 수 나왔지. 여기 사람의 수 나왔지.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.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.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. 사람의 수는 제한될지도 몰라.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에 의해서. 사람의 수 제한. 사람의 수 제한. 관련이지. 3번 보면은 더비고급이네.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수록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다채롭게 될 거다. 많은 사람들 알면 알수록 좋다. 3번이지. 위에서는 다 무슨 얘기했어? 얘한테 관심 기울이고 얘한테 관심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뭐야? 사람의 수에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요긴 제한이 없잖아. 다 좋잖아 그냥. 무조건 최대한 많이 알아도 이거잖아.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. 3번이.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. 교수 얘는 설명을 해왔다. 우리의 마음 정신은 오직 할 수 있다. 형성을 할 수 있다.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. 의미 있는 관계를. 최대 약 150명의 사람들과. 이거 한 게 있는 거잖아. 제한이 있는 거잖아. 관련이 있는 문장이고. whether.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. 가주어 진주어. 추정하는 것.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. 된 문장이라고. 우리가 될 수가 없어.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. 모두와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. 제한이 있다라고 그랬잖아.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. 정답 3번.